안녕하세요. 김문별입니다. 아시아태평양 국가대항전 시몬스 아시아퍼시티컵 대회가 12월 21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됩니다. 저의 멋진 플레이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여자프로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함께 해주시고요. 오랜만에 해외시학을 나온 만큼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국가대항전은 한국 선수들끼리 좀 더 시합하면서 다른 시합보다는 다른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더 선수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즐겁고 후회 없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시합 목표도 당연히 목표로 따지면 우승의 목표일 것 같고요. 또 개인 성적뿐만이 아니고 국가대항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와 이런 좋은 경기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가 오는데요. 다들 꼭 경기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PGP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모습과 생생한 경기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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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